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기에 미주 올입니다. 오늘은 SOXL ETF 관련하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RSI, MFI, MACD 등 지표를 활용하여 외도시점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보조지표로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참조만 부탁드리고요. 관련하여 SOXX, SMH 관련 ETF도 같이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국내 주식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주식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월에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 더 좋을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에 매수를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리고요. 반도체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참고만 부탁드리고 주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부활절로 인해서 미국은 휴장이고요. SOXL 어제 기준으로 10.99% 이 27.5불 저점 대비해서 50%가량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다음주에도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기사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RSI와 MACD 보조지표를 띄워놨고요. RSI는 0에서 100을 지수로 하는데 30이면 과 매도 구간, 70이면 과 매수 구간이라고 하여서 이 지표를 활용하고 있고요. MACD 또한 MACD 지수와 MACD 차트와 시그널에 대한 차트를 가지고 매수 매도 구간을 타점을 잡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좀 더 뒤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TF 데이터베이스에 SOXL ETF 관련 제일 비중이 많은 종목 순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6.49%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구독자분께서 계속 댓글로 매도 시점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매도 시점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셔서 찍게 되었는데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그냥 보조지표상 어떻게 매수 매도 시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니 아주 참조만 부탁드리고 매수 매도 의견은 아니니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MACD 곡선을 보면은 MACD 곡선은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하는 노란색 곡선입니다. 노란색 곡선은 최근 10일 평균 주가와 최근 26일 평균 주가의 차이를 따라서 만들었고요. 만들어서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HTS에서 MACD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테고요. 마찬가지로 RSI도 HTS에서 차트 부분 들어가셔서 RSI 클릭하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MACD 같은 경우 이 시그널 곡선이 있습니다. 시그널 곡선은 9일 동안에 MACD 평균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평균 값 시그널 곡선과 MACD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이 매수 매도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MACD 같은 경우 지금 0 마이너스로도 가는데요. 0 위에서는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돌파하는 시점 이 시점이 바로 매수 시점이 되겠습니다. 매도 시점은 이 MACD 곡선이 시그널 시점을 뚫고 내려가는 시점이 매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보면 이 시점 이후로 계속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상승이 다시 흐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RSI도 보셔야 되는데 RSI는 0에서 100을 기준으로 보통 30 이상이면은 30대면은 과매도 구간 70이면은 과매수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맞지 않는다는 게 지금 RSI가 70이 넘어서는 구간에서 하락이 단기적으로 나왔지만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따라서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안되고 그냥 보조지표로만 삼으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지표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OXL 기준으로 현재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70 가까이 다가서면은 지금 매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59.04입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아마 1시간 봉을 기준으로 70이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시간 기준으로 차트를 설정해 놓으면 7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1봉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SOXL 59.04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이 MACD 기준으로 이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이제 갓 돌파를 했고 0.3 정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직 과매수 구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OXL에서 들고 있는 보유량 기준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보유 기준으로 높은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어야지 이 SOXL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비중이 가장 많은 텍사스 인스루먼트 지금 거의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요. RSI 기준으로는 70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크게 더 이상 상승이 더 이상은 크게 나오지 않지 않나 싶은데 지금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기사를 하나 보시면 이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바이든 인프라 수혜주로 텍사스 인스루먼트 찍었고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반도체 국가주의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고 지금 특히 AMAT, Applied Materials, SOXL ETF에 포함되어 있고요. Applied Materials 반도체 장비 업체죠. 포함되어 있고 5G 업종으로는 마벨 테크놀로지, 에널로그 디바이스,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업종 관련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루먼트, 크린은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목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우상향으로 나오는 흐름이고 이 기업들이 계속 올라야지 SOXL 주가는 세별 에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더 많은 프로수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지금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추천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Applied Materials, 마벨 테크놀로지, 에널로그 디바이스, 텍사스 인스루먼트, 크리 중에 제가 주말 동안 좀 더 스터디를 하여 이 중에 해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업 영상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Applied Materia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킹알파 퀀트 레이팅만 보더라도 4.88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마켓캡은 116빌리언 달러로 좀 무거운 편이고요. 근데 그 위쪽에 또 하나 퀀트 레이팅이 높은 게 4.95입니다. DQ라는 티커명의 4.95인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회사에 대한 분석 영상도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멤버십 지금 990원부터 있습니다. 가입을 안 해주셔도 되고 해주셔도 되고 무방한데 현재 멤버십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못했으나 차후에는 멤버십에 대한 별도 혜택을 넣어서 영상을 별도 올리는 등 조치를 취하려고 하니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지금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텔, 브로드컴, 퀄컴, 엔비디아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지금 현재 아직 고점까지는 찍지 못한 상태이고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겠으나 RSI 기준으로 56.26, 70에 거의 다가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도 지금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이며 지금 퀄컴 같은 경우는 아직 최고치까지는 상당히 많이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좀 더 상승 여력은 있으나 RSI 기준으로 54.84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기준 RSI를 보면 마찬가지로 57.98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방금 그 벤쿠 오브 아메리카에서 추천한 AM80 지금 69.67로 70에 거의 다 다가섰고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든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상승 흐름이 크게 나왔고요.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 세미컨덕터 마찬가지로 거의 최고가에 위치를 해 있고 RSI 기준으로 60.51에 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면은 천천히 분할로 SXL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다시 분할로 매도 후 매수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반대로 계속 올라갔다가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 더 못한 높은 평당가에 다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XL 리스크를 감수하실 분들은 계속 들고 가면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지금 이득본 프로수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매도하는 것이 어떠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현재 보조지표로만 설명드린 것이라서 제 의견에 따라서 매수나 매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RSI MACD는 보조지표를 항상 같이 차트에 HTS 차트에 같이 삽입을 시켜서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